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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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김밥이야 이거? 계란하고 묵은지 왜 이렇게 맵지 뭐든 왜요? 모르겠어요 매워요 아 근데 좋아요 궁금해서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6시간 아주 긴 여행이었어요 비행기로 따지면 이미 태국 도착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좀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여러분 김시찌개 먹고 있고요 제가 뭘 보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심혈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봐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못 보고 네 여러분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는 팬덤의 얼굴이죠 오늘은 이제 아시아 송 페스티벌인데 제가 MC를 또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새로운 멤버 우리 새 가족 멤버가 있습니다 우리 빅 시스터 빅 누나 산다라 박 누나인데요 회사 들어오고 나서 제가 스케줄이 처음 같이 하는 건데 이거 회사 들어오는 축하한 의미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누나가 오렌지색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오렌지색 꽃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반응이 어떨지 Let's beat it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나 축하드립니다 회사 들어온 거 아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우리 새로운 누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회사 들어오고 나서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그때 처음에 미팅 갔을 때 뱀뱀이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볼만 있으면 매니저 형은 되겠습니다 하하하하